마이크 스웨거 마이크 스웨거 마이크 스웨거 마이크 스웨거 마이크 스웨거 더 콰이엇 시간이 왔나봐 누가 왔나봐 한국 힙합판의 신동 값진 비트와 랩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이제 그는 이 바지 놈이 아니니까 끝까지 가려 보여줘 너의 스웨거 요 위위의 큐 모두가 나를 봐 내가 어떤 랩을 하나 한번 잘 들어봐 니가 뭘 원하던지 난 그 이상을 해 길바닥에 널려있는 그지 같은 랩 그것과는 질이 다르다는 건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큐가 다리 온 비트를 타는 건 한국 힙합 역사를 운반하는 것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프라이드 언제 어디서든지 난 지켜나가 요즘 보면 열정은 없고 말만 많아 모두 묻고 싶네 이 문화를 사랑하나 모두 그렇다면 진짜들을 따라와 모두 그렇다면 진짜들과 손을 잡아 모두 날 알아보든 날 깔아보든 상관없어 족가고 따라와 모두 yeah 다들 말은 정말 많은데 엘로비인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힙합 데슈판은 언제나 개판 샤놈 불을 붙여 이 랩판 족가는 소리 말고 현실을 봐 남의 발 밟지 말고 네 앞길가 어무쩡 대지 말고 그냥 앞을 봐 술제 형 보여줘 형의 ok ok 이 게시판에 벌레들 수박처럼 씨발라 먹어버려 왜 그리 우성 우성대 성대를 잘라버려 반사 하하하하 농담이야 웃어 웃어 yeah hey be my love 힙합하 때론 너무 피말려 돈가봐 새 앨범이 나왔지만 홍보는 필요없지 요직 필요한건 주원가 베이스라 내가 증명할건 없어 재차 확인하게 될 뿐 추가 최고인건 왜인가 프리스타일 없는 술제인은 물제인 그건 근육 없는 LL쿨제인 입 빠진 더 콰이 순도 quit 우리는 우탱처럼 not in the fuck with yeah professional shit 이러니까 랩으로 돈 벌지 밤낮없이 제대로 일하니까 니가 낄 자린 없어 들하니까 지금도 내 비샘플 찾고 있을 방구석 헤이너들을 위해서 형이 be my love 원곡을 준비했어 마익스웩 오늘 내가 술제이 대신해서 끝내볼게 오케이 뭐라고? 오케이 이거 형꺼야 피스 끝난거야 진짜? 까지 끝 끝 끝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